안녕하세요 서승진 교수입니다. 영어를 읽는 Easy Bible Stories 오늘은 11기 하 22장 23장의 내용 잃어버린 율법책 발견이라는 제목의 에피소드 첫 번째 시간이에요. 자 배경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여기 보게 되면 잃어버린 율법책을 발견하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요. 유다 왕국,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아주 훌륭한 성군이죠. 이게 왜 가능했을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북으로 남으로 나라가 갈렸어요.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이제 남쪽 유다 남았거든요. 그 왕들을 쭉 보면 아주 나쁜 문하세 왕도 있고 아몬 왕은 암살을 당하고 그 뒤에 유시아라고 하는 왕이 8살에 왕에 올랐어요. 어머니하고 또 하나님의 여러 제사장들이 많이 양육을 하게 됐죠. 그러다 16세가 되면서 아주 다윗 왕의 그 길을 가려고 노력을 해요. 20세에 우상 숭배 싹 정리합니다. 26세 때 성전 수리하는 과정에서 뭐 하나가 발견이 돼요. 제사장이 체카단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 요시아 왕 시절에 이 국제 정사를 좀 한번 볼게요. 북이스라엘 멸망했고요. 이제 유다 남았어요. 그런 유다를 둘러싸는 나라들을 보면 여기저기서 지금 유다를 침략하거든요. 남쪽에는 그렇죠. 이집트 제국 북쪽 아수르 굉장히 잔인하고 철개의 그 문명 무기가 있는 강력한 그런데 저물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슬슬 바빌론이라는 제국이 또 떠오르네요. 이 고래 등 싸움에 세우 진짜 힘들겠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자 이제 영어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제가 지금 지도가 있어요. 잘 보이실까요? Divided Kingdom, 나누어진 왕국. 여기 북쪽엔 북이스라엘, 남쪽엔 유다 왕국. 물론 여긴 지중해고요. 여기 요단강, 사해, 갈릴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 위에 이제 시리아가 있고요. King David and his son Solomon were the last kings to rule all over the promised land. Then the land was divided into two, south and north. Rule, 통치하다. Divided, 나누다, divide의 과거, 과거 분사. 여기서는 문장 속의 수동태이기 때문에 과거 분사로 쓰인 거예요. 수동태 알아볼게요. 주어 다음에 비동사가 나오고 동사의 과거 분사가 나오는데 시제가 현재냐, 과거냐, 단수냐, 복수냐의 주어가 이거에 따라서 비동사의 여러가지 형태가 있죠. 이게 만약에 과거라면 words로 될 거예요. 자 이제 본문을 보면 King David and his son Solomon, David 왕, 다윗 왕이죠. 그의 아들 솔로몬 왕, 이 두 왕이 were the last kings to rule all over the promised land. 약속의 땅인 가나안 전체를 통치하게 된 마지막 두 명의 왕이었어요. Then, 그리고 나서 The land was divided into two. 이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거예요. 여기에 이 부호를 콜럿이라고 해요. 즉, 어떻게 쪼개지 않느냐 하면 South and North, 남쪽 북쪽으로. 북쪽을 북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렇게 갈라진 거죠. 자 우리 다시 이 수동태 생각하시면서 King David and his son Solomon were the last kings to rule all over the promised land. Then the land was divided into two. South and North. 자 다음을 보면요. 제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으로 가져왔는데요. 북쪽에는 지금 열두 집화 중에 열 집화 종족이 북이스라엘을 이루었고요. 남쪽에는 열두 집화 중에 둘. 베냐민하고 유다. 여기 그래서 두 종족, 두 집화가 유다를 만들었어요. 루호보암, 여로보암이 이제 나누어진 첫 번째 왕들. After the land had been split into two parts, their grandsons and great-grandsons ruled in the southern part, called Judith. 여기 split 하면 쪼개다. 현재 과거 과거 분사가 똑같아요. split, split, split. grandson, 손자. 그 앞에 great을 붙이면 great, grandson은 증손자. 한 칸 더 내려간 거예요. southern, 이 발음 조심해 주세요. southern 아니고 southern, 남쪽의. 이제 수동태인데 과거 완료 수동은 주어 다음에 과거 완료를 해야 되니까 head, 과거 분사. 그런데 수동태 해야 되니까 비동사의 과거 분사. 그래서 had been, 동사의 과거 분사,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뭐뭐하게 되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After the land had been split into two parts, 그 약속했던 가난이 두 지역으로 쪼개진 후에, 이 이야기가 과거니까 쪼개진 후에 그 전이겠죠. their grandsons and great grandsons, 그 손자, 그 뒤에 나오는 증손자들. in the southern part, 남쪽 지역에서의 그 손자들, 증손자들이 통치를 했어요. 남쪽 지역을, 그런데 그 지역 이름이 유다예요. 자, 이제 정리가 되셨죠. after the land had been split into two parts, their grandsons and great grandsons ruled in the southern part, called Jude. 자, 이제 유다 지방 이야기가 계속 될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왕 이름이 요시아 왕이에요. 성군 요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 Many of the kings of Jude turned from God. They prayed to Baal and other false gods, but not Josiah. Josiah was the 16th king of Jude. 여기 보면 유다의 영어 발음에 Jude. 발신할 때 발이 Baal. False, 잘못된 거짓이. 요시아 왕을 영어 발음으로 Josiah. 열여섯 번째가 Sixteenth. Many of the kings of Jude, 유다의 여러 많은 왕들이 turned from God. 하느님으로부터 몸을 돌렸다. 즉, 배교를 한 거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느님에서 멀어진 거예요. They prayed to Baal and other false gods. 이 왕들이 바할 신, 그리고 다른 거짓된 여러 우상, 신들한테 기도를 한 거예요. But not Josiah. 하지만 요시아 왕은 그러지 않았다. Josiah was the 16th king of Jude. 이 요시아 왕은 유대 16번째 왕이었어요. 다 나쁜 그 왕들 중에서도 요시아 왕은 정말 성군이다라는 기록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같이 할까요? Many of the kings of Jude turned from God. They prayed to Baal and other false gods, but not Josiah. Josiah was the 16th king of Jude. 자, 다음 보면요. 여기 지금 애기가 앉아 있어요. 왕관은 썼는데. Josiah became king when he was just 8 years old. As he grew up, Josiah followed the way of his ancestor, King David. 요시아의 영어발음, Josiah. Just, 겨우, as는 뭐뭐하면서. Grow up, 성장하다, grow up의 과거저 성장했다. Ancestor, 조상, 선조. Josiah became king. 요시아가 왕이 됐어요. When he was just 8 years old. 겨우 8살 때 왕이 됐어요. 그러면 어머니랑 여러 제사장들이 그 뒤에서 많이 양육을 했겠죠. As he grew up, 이제 이 왕이 점점 성장을 해가면서 Josiah followed the way of his ancestor, King David. 이 요시아 왕이 자기의 조상인 다윗 왕의 그 길을 따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대로 그 하느님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 착결합니다. 자, 다시 한 번. Josiah became king when he was just 80 years old. As he grew up, Josiah followed the way of his ancestor, King David. 이렇게 아주 어린 요시아 왕이 8세에 등극을 했는데 어떻게 훌륭한 성공이 되는가 이야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하기로 할까요? 많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유사하지 못하게 되고 싶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